나르바라는 해변 작은 도시의 메르스? 스파앤모텔? 하루만 자고 사우나도 하고 이제 유럽을 해주고 다니십시다 렌네네네 산책만이 많으려구요 너무 신경색 아 Hung 해외 아멘 i will check does that room has just a shower? so yeah you want bathroom already cause we were closing Russia for two months just in my car cause i need bus we have spa can i use it just one time or more than... unlimited unlimited for youtube yeah small channel 나의 스키를 하나 발견했어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었죠 나는 그냥 하나 질문했는데 너무 설명을 열심히 해 주시는데 알아듣는 척은 해야지 러시안사람이라고 해 어 에스토니아의 50%의 러시안이 한대 여기네요 편하게 쉬고 그냥 조그만 당입니다 뭐 나름 50점 주네 아이고 오늘만 쉬는 걸로 좋아? 아 삼평에 보다 키가 크니까 멀리 보이네 아 좋다 여기는 발티케 나 욕조 있는지 볼게 와 여보 욕조 있다 삼평이 없는 욕조 창문이 많이 열리니까 좋네 다 열리네? 야 이렇게 열려도 돼?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다시 가면 되지 뭐 사러 갑시다 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오우 좋아 음 음 안 차가워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다가 싸워나가면 돼 이 정도 마일도 어디야 우리가 물속에 있는데 아이고 따스다 아이고 물놀이는 열사리야 어디갔다 여행한거야 또 달리자고 남쪽으로 이제 고스피인 줄 없다 따뜻한 물이 고스피인 줄 없다 따뜻한 물이 밖에 나가볼까? 밖에 나가볼까? 야외 사우나구나 오 이게 진짜네 고프로는 사랑할까? 오 이거 이거 고프로는 사랑할까? 아빠랑 같이 기다려오래 화나 안나오는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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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시원해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말씀해주세요. 방금 프레시리 Relato. 프레시리. 프레시리. пад하니. bricks kita. 오! 네,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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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이씨 얼음물이야 완전 얼음물이야 와아 이거 하고 나오니까 좋아 대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하고선 바닷가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하기 친절하신 분 만나가지고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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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크 비디오? 비디오? 예스! 오케이? 저 친구 되게 밝게 웃어주니까 고맙다 네 일단은 투비어 어 투비어 이거 먹고 요새하면 우리 도시락 먹으면 돼 먹고 또 물 들어가고 온천하고 피로를 씻고 맞은? 노 코멘트 결국엔 김치 캠핑카 삼평양한테 잠깐 와서 모스코바에서 산 김치와 도시락 김치라면 근데 저 물펌프 돌아갈 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 치킨 윙 하나 먹고 되겠어? 우리가 소금에 제대로 쩔였네 짜요? 어떻게 이렇게 짜지? 하하하하 러시아라 그런가? 에스토니아 와서 러시아 거 먹어치우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 아 이게 가성비가 좋아 러시아 있을 때 무조건 이거 사와야 돼 거기서 우리 도시락 한 30개 남았지? 독일찜가면 떨어지겠군 어쩔 수 없네 칼칼한게 들어가니까 만족도와 행복도가 매우 올라가는데 좋아 도시락 앤 버드카 짠 라면 먹고 빨래하고 빨래 놀고 삼평이는 잠깐 안녕 갑시다 여기까지 자자 우리는 에스토리아 에스토리아 조식은 무엇이 나올까? 호텔에 갔으니까 먹어야지 이거 얼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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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톡스만인 것 같아 치즈와 햄 뭐 연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 이게 약간 북유럽의 청어 감자 이게 다야 이게 저거 홍보했어 먹을 수 있을까? 응? 갑시다 다 얼마 나왔냐면 115.30유로 얼마야 그럼 16만원? 어쨌든 하루 잘 쉬었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요? 오늘은 어디까지 갈까? 카세트 병기를 무조건 비워야 되는데 물도 받아야 되나? 물 받아야 돼요 이거 하나도 없어 이거 러시아도 아니고 나 이제 새로 연습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여긴 모르겠네 유럽에서 캠핑장 쌓는 어플 여기 앞에 유료 캠핑장이 하나 있더라고 네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게 가봐요 앞으로 우리가 이 앱을 이용해서 자주 캠핑장을 찾을텐데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하루에 4만원짜리 유료 캠핑장 뭐 이런 아무도 없네 근데 우리 뭐 목욕도 열심히 하고 오늘은 캠핑장 유료로 갈 필요 없잖아 파킹 할 수 있다는 데인지 무료 캠핑장인지 여기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쭉 가면서 두 군데 다 볼게 연습이 필요해 다시 갑시다 렛츠고 무료로 갑니다 오늘 수도 있고 전기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다 하지만 차박을 할 수 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물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디서 받을지 모르겠고 연습상은 또 다른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가보지 뭐 그래요 다음 연습장소 화장실이 있다는 곳으로 가봐야지 근처에 다 왔어 여기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다 있으면 대박 진짜 있네 뭐가 신기하네 처음으로 캠핑장을 보네 화장실은 어디 있다는 거지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찾아오니까 정말 있네 정말 있네 연습 좀 더 해보면 유럽에서도 유료 무료를 번갈아 가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뭔가 벌릴 수 있을 것 같아 오 슛지도 있어 이야 네 서울시아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은데 나 많이 끊고 러시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웨덴 아 아 아 에스토니아, 그리고 린라운드에 갔습니다. 그냥 유럽에 갔어요? 아하, 오케이. 첫번째는 유럽에 갔어요. 야, 좋은 하루! 독일 캠핑카네? 멋있네. 일단! 대박! 어디가 올게? 잘 버렸어요? 응. 됐어. 안 닦고 왔어. 연습 끝. 이렇게 다 공립공원이네. 우리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고. 에스토니아. 에스토니아가 제일 작구나.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. 탈현이 숲길, 같은 에스토니아, 무슨 공원이라고? 라헤마 공원. 라헤마 공원. 라헤마 공원. 자, 심호흡. 크게. 에스토니아 공기. 에스토니아 공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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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도 돼 우리 그게 좋은거지 물 좀 빌려 달라고 할까 우리 물 아예 없어 무료 물찾기 연습을 할 거야 내가 지금 무료 주차장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었는데 이거 뭐지 물 아니야 물 받을 수 있고 쓰레기 버릴 수 있고 화장실 있고 이거 한 번 가보자 그냥 탈린 62키로 아주 귀여운 거리지 하하하 탈린 가득이 길도 찍어줘 러시아 도로와 다르다 탈린은 이런 느낌 합성이 막 나옵니다 볼륨 업 아 유튜브에 뭐 써 아 여기라고 지금 나온단 말이야 주유소인데 주유소인데 저거 뭐야 저 아까 저 그림이었는데 뭐야 가스 충전 아 캠핑 그런 가스 충전이고 아 이건 뭐지 바람 이 물은 뭐지 물어봐야겠다 어머나 주유소에 저건 뭔지 무엇을 위한 물인지 어쨌든 물어봤는데 공짜로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흔쾌히 얘기를 하시는데 깨끗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그건 모르겠어 일단 모르니까 받아보고 물이 이상하면 버리지 마 이거 안써 거시아용 이게 되지 않을까 안되네 팩도 없네 오케이 잘 안쓰는거 모아놓은거 왠지 이거 맞는거 같은데 와 저게 서랍이 있는지 나 처음 봤어 잘 안쓰는거 모아놓은건데 왠지 맞아보이지 않아 응 맞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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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헐 대박이다 뭐 국제 구역이 있겠지 우와 우리 정말 물공급은 선수예요 잘 들어갑니다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 들어로 화장손도 찾아져 버렸고 물도 차에서 넣었어 조금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 탈린이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구시가지 들어가는 길목이거든 내가 봤을 때 나는 몰라서 구시가지 언덕을 그냥 체크하고 가보고 있는데 탈린이 중세시대의 선포장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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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평장소 공부 중세시대 공부가 상평장소 나 가볼게 그냥 가봐 중세 마을에 들어왔어 3편이니깐 가능합니다. 와 모르겠다. 바란대로 가고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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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